일단 그때 제주 때 제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팀 패배를 했었는데 항상 경기 나갈 때 꼭 팀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골을 넣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랜드 와서 이렇게 첫 골을 넣었는데 너무 기쁘고 제가 잘해서 넣은 게 아니라 팀 동료들이 다 같이 뛰어줘서 이렇게 좋은 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선수들도 지금 엄청 잘 준비하고 있고 저희 이번 축구는 팬들에게 정말 재미있어 하는 축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꼭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그때 홈 때 부천이랑 했을 때 경기를 못 나와가지고 정말 아쉬웠는데 코로나가 빨리 괜찮아져가지고 팬들에게 빨리 저의 멋진 활동량이랑 열정적인 플레이를 팬들에게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. 12시 30분 정도